1. 디모데우스 1장 3절 디모데우스 1장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얼마만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랩런트는 이정도 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밤낮 강구하는데 우리 랩런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저 랩런트는 세계보고 말 주역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거기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문이 완전히 복음 가문이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하미니 눈물을 생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디모데가 항상 사명 놓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목사님이 이런 랩런트 만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력도 있고 희망이 있는 랩런트가 호식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런 랩런트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오즈레는 이런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복음은 다 같지만 믿음이 거짓이 없다. 단순하게 언어를 거래된 게 아니고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랩런트들이 발견해야 될 생활 현장입니다. 당장 교회 가정 현장에는 랩런트에게 어려운 거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할 것도 있지만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랩런트는 개인 현장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네 이 다윗을 보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교회와 관계가 없고 개인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도움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작은 맡은 일입니다. 공부도 포함되겠죠. 다윗은 목동을 하는데 그거 잘 했어요. 사실은 미래 건 걱정할 거 없죠. 다윗은 양치는 것을 아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1등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성실히 하면 됩니다. 뭐 1등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실히 공부하는 사람이 나중에 있겠죠. 물론 점수를 잘 달라고 할 때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따지만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일을 성실하게 한 것, 공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승리합니다. 물론 좋은 학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일을 작은 것만 잘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어요. 기도 수첩을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렘넨트는 반드시 기도에 대한 자기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중요한 일이 만들어지죠. 공부 좀 못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 오는 것이지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뤘다는 말이 됩니다. 렘넨트들도 한 개쯤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외국이나 혹은 혼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개쯤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엘리트들은 다 포함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선진국에 보면 엘리트들은 악기 하나씩 다루죠. 그러면서 일도 일이지만 성격 자체의 전문성을 띄어요. 이것은 전문화된 것과 다른 말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기 때문에 렘넨트가 꼭 갖춰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뭔 일을 해도 이렇게 딱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당장 성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렘넨트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죠. 자, 이게 우리 렘넨트들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깥에 나간 사회 현장이 있죠. 네, 사회는 막 금방 여러 가지 뭐 배울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다윗의 사회가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네, 우리 렘넨트는 만남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지도자를 만날 것인지는 약간의 렘넨트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친구하고 노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렘넨트가 있게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렘넨트는 그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죠. 물론 사무엘을 만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17장은 이제 사건이 난거죠. 여기서 굉장한 성공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른도 이래야 되지만 렘넨트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반드시 렘넨트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남이나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올 수도 있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연결하게 만나게 하는 수도 있죠. 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정말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일종의 사건도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렘넨트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다면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회생활의 전부고 시작입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역사를 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렘넨트가 두 번째 기억이 될 게 있습니다. 큰 인물이면 더 하고 작은 인물이면 좀 덜 하다 뿐이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게 됩니다. 라이벌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크든 작든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렘넨트들은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머릿속에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원수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응용할 수 있죠. 직장 가면 라이벌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단 다윗은 라이벌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거든요. 1번이 되어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적인 준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풀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다윗이 꼭 필요한 것을 한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해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안 해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성공해요. 실은 렘넨트에게 중요한 발견들입니다. 이 교회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지만 교회 현장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렘넨트의 터전이 교회는 없습니다. 렘넨트가 교회에 가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누린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시험들은 렘넨트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반대로 해라. 디모데우스 1장 3절 5절을 읽었죠. 여기 보세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네. 밤낮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렘넨트들은 교회가 시험을 들고 시시한 소리 듣고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렘넨트 당신의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메시지만 제대로 듣고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응답아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없는 목회자라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쓸데없는 거 자꾸자꾸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디모데우스 2장 있는 대로 이걸 다 준비하고 나와버려요. 예. 교회에서 삶이 제대로 되어지면 밖에 나갔어도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에 넣을 시험 들는데 밖에 나가면 뭐 시험은 100%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는 준비를 하는 거죠. 사명 감당할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이 세 가지는 렘넨트가 교회에서 반드시 발견해요. 목사님이 볼 때 쟤는 참 중요한 아이다 라고 생각 들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언론 보면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좁고 수준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예. 교회는 좁고 수준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예. 거기에서 삶과 이걸 배워서 나와야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렘넨트 가운데 다락방 말고 일반 교회에서 한 90% 정도 시험 들고 교회 떠나요. 예. 정확하게 통계가 90%냐? 예. 그런 의미의 90%가 아닙니다. 예. 열의 한 명 제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이랬습니다. 예. 다락방에도 똑같은 렘너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예. 렘넨트의 현장 중 현장이 사람 현장이에요. 예. 제일 먼저 렘넨트가 만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예. 렘넨트 일곱 명을 가지고 가족을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많은 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둘로 나눌 수 있죠. 예. 가족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세요. 예. 분명히 이 렘넨트들은 이 두 개 다 발판을 삼았어요. 예. 굉장히 좋은 환경도 있지만 안 좋은 환경이 많죠. 예. 여기에서 렘넨트들은 중요한 걸 얻어야 되는데 뭘 얻어야 되느냐 이걸 얻어야 돼요. 예. 메시지를 예. 아, 내가 우리 집이 이래서 난 이래야 되구나. 예. 렘넨트로 이 정도면 됩니다. 예. 또 가정의 환경이 좋으면 그 나름대로 또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예.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집안에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큰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예. 렘넨트 살아가다가 너무나 충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큰 메시지를 붙잡고 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예. 렘넨트가 친구가 이제 다 있겠죠. 예. 그래서 분별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러고 무조건 수용해야 될 친구들도 있죠. 예. 렘넨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친구입니다. 예. 그런데 그 누구도 친구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권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 그래. 일반적인 것 말고 렘넨트들이 생각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릴 때에 많은 인격이 형성되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예. 어릴 때에서 사귄 이성들이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하는 말이 첫사랑은 반드시 깨진다는데 그건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사랑이라도 늙어가지고 만나면 결혼됩니다. 예.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릴 때는 많은 정서 같은 것을 배우지만 실제로 같이 가지는 친구는 없죠. 또 렘넨트들이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된 전문성과 관계된 친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는 너무 렘넨트들이 말이에요. 불신자다 신자다 이렇게 가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옆에 불신자다 어때요 그게 좋지 뭐. 여기에 맞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의 평생으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은 렘넨트들이 빨리빨리 잘 구분하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개라도 놓치면 곤란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렘넨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 현장이 인턴십입니다. 누굴 통해서도 그 사람을 배우란 말이 아니고 배울 게 있어요. 나쁜 사람을 봤는데 나쁜 걸 배우란 말이 아니고 나쁜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구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한 걸 배우란 말이 아니고 아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I'm not saying you must learn how to be poor by looking at poor people, but you must learn that you can be poor if you do certain things.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So if you're able to do this, very important things will happen to you.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환경 안 좋은 거 보고요. 메시지 깨달아요. 보금 운동을 깨달았다니까요. So for example, when I was young because I saw that bad environment around me, I realized a message, I realized the gospel. 교회 오래 다니면서 보면서 아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모야 안 되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So as I went to a bad church for a long time, I was able to learn that that is why the church does not grow. 교회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엘리트가 되기 위한 어떤 지도자들이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책을 그냥 보지 말고 인턴십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완전히 다릅니다. 잡지나 신문을 봐도 그냥 보지 말고 인턴십을 한다고 생각해요. 해외에 가서도 나는 인턴십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만큼 사람 현장이 중요합니다. 랩런트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네 가지 현장입니다. 현장 중에서도 아주 쉽게 말하면 다 사람과 관계인 현장입니다. 이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는 일은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현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랩런트들이 힘을 기르는데요. 교회에서 힘을 못 기르면 곤란하죠. 결국은 이제 사람 현장 속에서 전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금 도움되게 이야기하자면 시작이다.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면 사회 현장은 문제도 많지만 응답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시험 들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거 배우지 말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사회는 복잡하고 경쟁자도 많고 문제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모든 열매를 담안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 맺을 생각하네요. 아마 이렇게만 하면 랩런트들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 많을 겁니다. 랩런트들에게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랩런트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있게 해 주옵소서. 영하늘 여사 늘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